죄송한데 그 졸업사진 그대로 좀 이 앞에서 같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나오시죠. 예 나오시죠. 예 나오시죠. 몇 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. 엄마도 나와요. 어디 나오세요? 모자하고 또 좀 모자. 막내 아들 팔짱만 꼈어요. 모자 어디 있습니까? 모자. 이 상태였어요. 이 상태였습니다.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. 자, 과연. 이런 느낌이었습니다. 약간 이런 느낌. 동생 졸업식이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. 잠깐! 잠깐!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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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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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서 왔어요? 어디서 왔어요? 선생님 어디서 왔어요? 동생 졸업식이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. 가긴 가야 되는데. 잠깐! 컷! 오 대박이에요. 이거예요. 그때, 그때 느낌이 납니까 동생. 아 나오네요. 나와요. 25년 전으로 추억 여행을 떠나.